안녕하세요. 참 예쁜 가을날에 아그네스 하우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책 읽기에 정말 좋은 계절인데요. 이 가을에 부자가 되는 습관 우리 한번 키워봐요.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은 무엇인지,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지, 또 부자들이 자나깨나 신경 쓰는 습관들은 무엇인지, 돈이 밤낮으로 모이는 부자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입니다. 샘앤 파커스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있네요. 품격 있는 부자들과 오랫동안 교제해온 프리랜서 편집자인 스가와라 게이는 일본 경제계를 취락펴락하는 핵심 인물을 비롯해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곁에서 밀착 취재하고 인터뷰했다. 그들에게는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다. 지각하지 않는다. 지갑을 정리한다. 돈을 진지하게 대한다. 모바일 메신저에 즉각 답하지 않는다. 언제나 기분이 좋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등등. 쓸수록 더 큰 부가 모이는 이들은 하나같이 단정한 인품을 갖추고 있었다. 저자는 나쁜 습관을 단호하게 처분하고 부자의 습관을 적용했다. 그러자 감정이 점차 안정되고 욕구 불만에서 오는 소비를 하지 않게 됐다. 생활을 구석구석 야무지게 단속하니 정말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책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 재혼을 부르는 말버릇, 자녀를 부자로 키우는 가정교육 등 돈이 모이는 라이프스타일을 세세하게 소개한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거의 모든 고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책을 본 적이 있다. 나 역시 돈으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수입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만투성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노력의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마음의 틈새를 메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자신의 생활을 구석구석 야무지게 단속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단정한 삶이 돈 걱정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한다. 해이한 생활 습관에 즉시 고치지 않으면 미래에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경제적 파탄, 가정 파탄, 인생 파탄일지도 모른다. 파산의 싹은 지금 즉시 잘라버려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삶을 단정한 삶으로 즉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 그러면 1년, 5년이 지난 후에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스카워라 게이 오늘은 이 책에 처음에 나오는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중에 첫 번째 방 정리나 청소를 게을리하는 것 부분입니다. 해이한 생활은 파산의 씨앗이라고 쓰여 있어요. 부자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 첫 번째가 방 정리나 청소를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방은 깔끔한 편인가? 방의 상태를 보면 그 주인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방이 지저분한 사람은 연봉이 적다. 한 주간지가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방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방문 결과 그들의 방에서는 예상 외로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첫 번째, 쓰지 않는 물건, 쓰지 못하는 물건이 넘쳐난다. 버리지 못하는 성격 두 번째, 화장실, 욕실, 주방 등 물 쓰는 곳이 지저분하다. 세 번째, 만화책, 게임기, 기타 등 취미용품이 많다. 네 번째, 쓰레기가 쌓여 있다. 즉, 쓰레기 버리는 날이 언제인지 잘 모른다. 다섯 번째, 구형 가전제품을 계속 쓰고 있다. 냉장고에 상한 음식물을 내버려 두거나 빨래, 쓰레기를 쌓아두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끄럽지만 내 방도 과거에 이런 상태였다. 바빠서 정리할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깨끗이 정리하면 된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넓은 저택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방을 청소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은 시간 여유와 큰 상관이 없다. 방 정리만 잘해도 돈에 대한 태도가 확 달라진다. 그러던 내가 집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고령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을 아무리 정리해도 물건이 끝없이 나왔던 것이다. 대부분 보관할 가치도 없는 물건이었다. 어머니 역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후 이사를 하면서 나는 이때다 싶어 물건들을 처분했다. 그래서 지금은 평소에 쓰는 식기가 주방 서랍 하나 정도로 줄었다. 옷도 너무 많이 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과감히 처분했다. 다행히 집 근처에 때때로 바자회를 여는 교회가 있어 그곳에 기증했다. 문구, 식기, 손수건, 가방, 구두까지 전부 다 정리했다. 취미가 해외여행이라 기념으로 사들인 소품과 장식품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들도 모조리 바자회에 내놓았다. 물론 기증이라서 돈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그래도 누군가 유용하게 쓸 거라 생각하니 아깝기는 커녕 무척 개운했다. 대청소 후 나는 돈 쓰는 법이 확 달라졌다. 모처럼 정리한 집을 다시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서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었다. 지금은 해외여행을 가도 그림 엽서를 절대 사지 않는다. 이삿짐을 정리할 때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림 엽서가 다발로 나왔기 때문이다. 여행을 가면 가족과 친구에게 줄 소소한 선물만 사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것만 산다. 보통 먹으면 사라지는 간식 종류다. 이처럼 집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돈 쓰는 법이 달라진다. 내 경험상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면 상상 이상으로 큰 차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쓰지 않는 물건, 쓰지 못하는 물건들이 넘쳐나고 화장실, 욕실, 주방 등 물 쓰는 곳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쌓여있고 구형 가전제품을 계속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 정리나 청소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 정리나 청소를 부지런하게 해서 우리 집을, 우리 삶을 단정하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네요. 집에 쓰지 않는 물건이나 쓰지 못하는 물건이 쌓이지 않도록 단정하게 하고 화장실, 욕실, 주방 등 물 쓰는 곳을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요. 저는 쓰지 않는 물건, 쓰지 못하는 물건이 넘쳐난다는 부분에서 뜨끔합니다. 좀 쌓여있어요. 이 가을에 힘을 내서 단정하게 정리해봐야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그 깔끔하고 단정한 포근한 집을 상상해봅니다. 풍요로운 부자가 되어가면서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별처럼 빛나는 소중한 존재랍니다. 또 만나요.